안녕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이름은 영어로 기도할 수 있어 1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서론 괜찮아요. 박수 찍어서 괜찮습니다. 오늘은 야너기 서론 야 너도 영어로 기도할 수 있어 원래 다른 거 있는 거 아시죠 이거? 근데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가 영어로 기도하는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기독정병학교 영어로 기도할 수 있어 야너기 서론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언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언어가 사실은 기도예요. 그런 거 같죠? 아무리 막 영어 잘하는 사람들도 한국말 잘하는 사람들도 교회에 가서 기도하라고 하면 어떡해요? 예 이러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기도가 하늘의 언어라고 해요. 하늘의 언어라서 아무리 세상의 언어를 잘해도 기도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 기도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늘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말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말을 우리가 말로 하는 거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가고 그러면 무엇인지 구하래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하는 기도가 다 뭘로 중심이 돼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일단 야너기 서론에서 우리가 영어로 기도하고 표현을 배우고 이런 것보다는 첫 번째 뭐를 배우냐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거를 우리가 자유스럽게 구사할 수 있도록 일단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내일까지 외우는 걸로 영어로 오늘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내일까지 외우는 걸 했더니 표정들이 이렇게 어두워 주셔서 이번 주에 이번 주까지 좀 외우는 걸로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던 기도는 그 말을 따라하면 될까 안 될까요? 말이 아니죠. 어떤 걸 해야 돼요? 정신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안에 내용을 다른 단어로 많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동사를 많이 알아야 돼요. 영어는 제가 영어는 뭐 중심적 언어로 했어요? 명사 중심적 언어가 아니라 동사 중심적 언어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이 한국에 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한국말은 명사 중심적 언어니까 뭐만 많이 알면 돼요? 명사만 많이 알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 사귀고 싶다 그러면 뭐라고 하면 돼요? 여자친구 이러면 다 알아들어요. 그렇죠? 여자친구 여자친구 그러면 다 알아들는답니다. 아니면 점심 먹고 싶어서 뭐라고 하면 돼요? 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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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다 알아들어요. 자 우리나라 말은 명사 중심적 언어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는 기도할 때 무슨 기도예요? 명사 중심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영어는 동사 중심적 언어예요. 만약에 저희가 미국 가서 미국 가서 여자친구 사귀고 싶어요? 그래서 girlfriend girlfriend 하잖아요. 물론 눈치 빠른 애들은 알아들을 거예요. 근데 이게 동사 중심적 언어이기 때문에 어떤 걸 하냐면 What do you want to do with a girlfriend? 이렇게 할 거예요. Do you want to make a girlfriend? Do you want to kill your girlfriend? Do you want to bury your girlfriend? 네가 여자친구를 묻겠다는 거야? 지금 뭐 같이 밥 먹겠다는 거야? 무슨 얘기야?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영어로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동사를 먼저 많이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동사 중심적으로 명사는 우리가 다 알아. 그렇지? 심지어 쓰기도 해요. 택시, 브레드, 베이커리 다 알잖아. 그렇죠? 그런데 빵을 굽다. 이런 거 하면서 굽다가 뭐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동사를 중심적으로 영어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오늘부터 하는 건 뭘 하겠다? 동사를 중심적으로 하는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한테 이 동사를 가르쳐 주셨겠죠. 예수님이 기도할 때 쓰는 동사 그걸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 동사를 뭐라고 했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다양하게 말할 수 있는지 일단 동사를 많이 외우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까지 뭐 한다고 다 계속 동사만 외울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동사가 다다. 그래서 우리는 뭐래? 길 그러잖아요. 길 그런데 영어는 뭐라고 그래요?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는 길 줘요. 길 이런 적 영어는 뭐야? lead me, guide me, show me, tell me 이런 단어를 쓰셔야 돼요. 그게 차이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런 걸 많이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안 배웠잖아요. 우리는 다 명사로 주군장창 했으니까 길, 축복 우리는 축복 주세요 그러거든요. 영어는 bless me예요. 우리는 뭐예요? give me blessings 잖아요. 영어는 bless me예요. 그래서 동사를 일단 많이 외우셔야 되니까 하면서 동사라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데 이거 잘 들으시면 이거 끝날 때 한 달 뒤에는 여러분이 대표 기도를 영어로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겁니다. 교회 가서 하세요. 쫙 기도시켜주세요. 앞에 나가서 Dear Heavenly Father 해버리시면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목사님이 야 너 방언받았니? 성령이 제가 임해서 방언받았다. 말할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단은 기도를 외울게요. 기다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대는 빼고 갈게요. This is This is How you should pray How you should pray 네가 다 종사죠 지금? 그죠? 이게 기도의 방법이야 이렇게 안 했어요. This is the way of the pray 이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한다? 풀었어 풀었어. How you should pray 시작 How you should pray 이건 알죠? You should pray 안 나와서 써주세요. 쓰셔도 돼요. 책이 없어요? 그래서 쓰면서 외우려고 This is how you should pray 이거까지 시작 This is 이거다 이거다 해봐요. 시작 이거다 This is 시작 이거다 This is 야너기 이거이다 그 다음에 How you should pray How you should pray 자 요거는 요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자 한국말식으로 바꿔볼게요. 자 이게 네가 기도해야 되는 방법이죠?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바꿀 수 있어요. This is the way 시작 This is the way 무조건 따라야 돼. 왜냐면 이걸 입에 읽게 해야 되니까 시작 This is the way This is how 하나 가자 This is the way This is how 시작 This is the way This is the way This is how 자 가자 네가 이게 예배드려야 될 방법이야. 어떻게 해? This is how you should worship God 됐죠? 할 수 있죠? This is the way 시작 This is the way you worship God This is how you worship God 자 이건 네가 기도해야 되는 거야? 기도해야 돼가 뭐라? Should Should Must 들어가면 안 돼 Must가 들어가면 이렇게 기도하려면 죽인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Must 아니면 Should로 가는 거야? Must는 뭐야? 강제니까 법이야 법 You must 참 힘들어 그래서 하나님이 감사하죠? You should 들어 가신 거 만약에 Must로 갔잖아요 그럼 이건 뭐야? 신의 산 언약이야 그죠? 어떻게? 소 자르고 언약 에발산과 그리스로 갖다 놓고 어긴다 죽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했어요 야 얘들아 니들 이렇게 기도할 거 아닌데 니들 이렇게 가야 돼 기도는 방향성입니다 방향성 이런 방향으로 가야 돼야 완벽한 기도는 없어요 방향성이에요 There is no perfect way 어떻게 돼? This is how you should pray 시작 This is how 자 how를 뭐로 바꿀 수 있다? The way 자 the way는 우리나라 말이야 우리나라 사람한테 편해요? 우리나라 편해요? 미국 사람은 어떻게? How를 써요 How를 자 네가 밥 먹는 방식은 뭐야? The way You eat 이렇게 할 수 있어? Eat lunch 이렇게 네가 먹는 방식이야 미국 방식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외국 서양은? How you eat 네가 이거 먹어야 되는 방식을 해볼까요? This is how You should eat 시작 This is how You should eat 일단 하나 여워요 This is how you should pray 이거 좀 어려울 수 있어 첫 시간이니까 근데 가면 쉬워져 여기서 우리는 그만 둔 거야 Our father in heaven 좋아 근데 단어가 Hello be your name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난 그만 안 한다 너무 어렵다 단어 어렵죠? 원래 원래 히브리어는 수동형 명령문을 잘 안 써요 근데 여기 수동형 명령문이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Your name 쉽게 할게 Your name 해봐 Your name 똑같아 해야 합니다 뭐야? Should Your name Should be Holy 시작 Your name should be Holy Your name should be Holy 하나님 당신의 이름은 어떻게? 정말 거룩하셔야 합니다 이게 무조건 기도받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놓고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은 항상 뭐라고 해요? 구역에서 내가 내 이름을 두고 뭐해요? 맹세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시면 무조건 근거하셔? I don't know 그죠? I don't know 기도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I don't know 모르겠다는 말 하지 말고 뭐라고 해요? Your name should be Holy 시작 Your name should be Holy Your name should be Holy 이 기도를 맨날 하는 거야 그죠? 쉬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불어라 그런 거예요 어떻게? 우리 기도는 뭐야? Your name should be Holy 해볼까요? Your name should be Holy 여기다가 이제 알고 아는 거 다 넣으면 돼 Your name should be good Your name should be beautiful Your name should be wonderful 이렇게 넣으면 돼요 자, 넣어볼까 시작 Your name should be good Your name should be holy 아무거나 당신의 이름은 완벽해야 합니다 그래 시작 Your name should be perfect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여기서 여기서 이게 뭐로 바뀌면 안 돼? 이게 뭐로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이로 바뀌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죄가 되는 거예요 항상 기도는 뭐다? Your name이야 내가 기를 모를 때도 어떻게? Your name Your name 자, 해봅시다 Your name should be holy Your name should be 아름다워야 합니다 Your name should be beautiful 원더풀 해야 됩니다 Your name should be wonderful 완벽해야 합니다 Your name should be perfect 좋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 돼요 자, 너는 이렇게 기도해라 뭐라고? This is how you should pray 그 다음 거 뭐야? Your name should be holy 편하죠? 그래서 should가 되게 많이 들어갑니다 Your name 근데 이게 참 건방진 거죠 왜냐하면 이 should는 뭐예요? 명령량 비슷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영어로는요 이렇게 기도해도 돼요 Your name should be 심지어 심지어 이렇게 해도 돼 Be holy 이렇게 해도 돼 Be holy lord 뭐라는 거예요 지금? 고루카라 명령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Be holy god 이렇게 뒤에다가 이렇게 쓰면 약간 예의가 있어져요 Please 이렇게 써도 여기잖아요 예의가 있어 근데 이게 우리가 하나님한테 명령을 할 수 없잖아요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영어는 해요 그렇게 기도가 왜 이런 거 가만히 봤던 영어 문화 어떤 문화? 이런 문화 이런 문화 이런 문화 이렇게 호라이전탈 하나님과 같이 친구로 보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 그 특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한테 명령할 수 있어요 Do it please 이렇게 하나님 이루소서 영어로 뭐라고? Do 이루소 뭐? Do Do 해봐요 Do it Do Do 편하게 그냥 Do 영광을 이루소서 뭐예요? Do the glory Do the glory 괜찮아 괜찮아 편하게 돼 다 알아두세요 따라하자 게떡같이 기도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신다 다시 시작 게떡같이 기도해도 찰떡같이 지금 제가 긴장해서 말을 빨리 하고 있어요 긴장하면 좀 그래 긴장하면 그래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아직 우리가 이렇게 크지 않아서 우리가 편집하는 기술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잘못한 끝장이야 그래서 잘못 기도했다가 욕먹을 수 있어 2단이 다 나오면 끝장이야 그래서 웬만하면 부드럽게 자 첫번째 하자 너는 이렇게 기도해라 시작 This is how you should pray 넌 이렇게 먹어라 This is how you should eat 넌 이렇게 예배해라 This is how you should worship 됐죠? 응용되죠? 하나 하나 할 수 그 다음에 이제 기도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거야 어떻게 한다? Your name should be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 없어서를 뭐로 표현한 거야 그냥 should로 표현한 거야 이랬지 그쵸? 어 자 거기다 써놨다가 하옵소서 should에다가 하옵소서라고 표현해요 하옵소서 됐죠? 변하죠? 그래서 Our father in heaven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건 뭐라고? Our father in heaven Our father 이건 기도할 때 써야 돼요 Our father in heaven Our father in heaven Lord 이게 되게 웃긴 게 제가 경상도에 갔는데 경상 사람들이 Lord 발음을 못해요 Lord가 안 돼 이게 되게 어려운 발음인데 L, O, R, D인데 L은 이빨에다 붙이는 거고 R은 이렇게 천장에다 세우는 거예요 혀를 R이에요 해봐 세워봐 R R L은 이빨에 대는 거야 Lord야 Lord 이게 혀가 이빨에 한 번 썼다가 천장에 서야 돼요 Lord 거기다 드는 뭐냐면 드는 경국에다 대는 거예요 경국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볼록 튀었는데 이빨 뒤에 볼록 튀었는데 있죠 거기다 해봐요 드드드드 어우 다람쥐다 다람쥐다 반갑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거를 같이 하는 거예요 이빨에 붙였다가 세웠다가 경국에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Lord야 해볼까요? Lord 경상도에 갔더니 제가 미국 교회를 갔어요 미국 교회를 갔는데 캠프가 있잖아요 거기 가서 미국 교회를 갔는데 거기서 설교라러 갔는데 한국 목사님이 와서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한국 팀이라서 찬양을 하는데 애들이 다 Lord Lord lift your name high 경상도 알잖아요 Lord 그래서 다 애들이 이거를 하나님을 이걸로 발음하더라고요 Lord 그래서 나는 갔다가 도대체 Lord이 뭐지? 이런 생각을 했을 때가 있어요 도대체 Lord이 누구지? 그러나 주님은 다 알아들으실 수 있습니다 발음이 Lord이에요 그렇게 하기 싫으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 Our Father Lord가 어려우면 그냥 Our Father Our Father in Heaven 아까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Our Father in Heaven 여기에는 지금 뭐가 안 붙었냐면 정관사가 더 안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닌 겁니다 여기서는 자 사람이 어떻게? 보이면 어떻게? 안 보이는 건 무조건 어떻게? A man 아이고 보이면 어떻게? A man 그 다음 뭐야? The man 이렇게 쓰는 거야 근데 여기다가 이거 안 붙였잖아 그러면 이게 heaven이라는 게 뭐지? 묵시 속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역사 속에 드러나지 않는 그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계신 하나님 So Our Father in Heaven You should Your name should be glory Your name what is? Be holy 여기다 이렇게 써도 돼 Your name 와야만 하게 하소서 뭐야? Should come 이러면 돼요 해볼까요? Your kingdom should come 여기다 Should를 넣는 게 더 좋아요 Your kingdom should come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생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뭐 영어로? 간단해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생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뭐로 표시하면 된다고? Should로 그냥 Your kingdom should come 자 이거 한번 해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인생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뭐야? Your love should come 우와 이렇게 쉬운 거였어? 다시 해보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은혜 오는 거죠? Grace 은혜는 영어로 뭐다? 은혜는 영어로 구도해 Grace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뭐라고 하면 돼요? Your grace should come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네 인생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뭐라고 하면 돼요? Your grace should come to him 그 사람에게 뭐예요? To him 그 사람에게 뭐야? To him 이렇게 해서 쓰고요 은혜가 어떻게 임할 때는 그냥 이렇게 임하는 거 아니잖아 은혜가 어떻게 임하면 내 인생이 덥지 그래서 여기다가 온을 써요 이렇게 해봐 Your grace should come upon him 그래서 up on까지 써 up on이야 해볼까? up on 시작 up on up on 자 하나님의 은혜가 찰리의 인생에 임하기 원합니다 해볼까요? 영어로 시작 Your grace should come upon Charlie Thank you Thank you I received it 오케이 다시 하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에 임하기 원합니다 시작 Your grace should come upon me Come upon me 이게 진짜 미국 사람의 생각이에요 자 우리 하나 배웠어요 지금 여기서 뭘 배웠다? Should가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긴다? 하게 하옵소서라는 뜻이 있다라는 게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하옵소서 하나 배웠어요 Should 이거는 응용 진짜 많이 할 수 있죠 진짜 많이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인생에 임하기 원합니다 근데 은혜는 어떻게 임한다고? 은혜는 on으로 임해요 은혜는 to로 임하지 않아 이렇게 임하면 가기만 하는 거잖아 직접 붙어야 돼 그래서 on이 뭐니까? 부착이니까 on으로 그래서 Your kingdom should come 해도 돼요 그 다음에 Your will be done 해도 되고 Your will 이거 유리야 Your will 윌이 뭐예요? 뜻 뜻 뜻이야 뜻 여기다가 똑같이 뭐 빼먹었어? 이거 빼먹은 거야 Should be done 해도 돼요 해봐 Your will should be done 자 이거는 되어줘야 된다고 했지 당신의 뜻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동으로 하는 거야 그죠? Your will should be done 이렇게 해봐 시작 Your will should be done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영어로 뭐라고? Your will should be done 자 하나님의 뜻은 완벽하잖아요 그죠? 완벽하니까 이렇게 말하면 무조건 내 인생이 완벽히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이루어지지? 그래서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기도할 때 무슨 기도만 하면 돼? 이런 거 하나님의 이름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히 여기 맞지 않게 두 번째 뭐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괜찮죠? 괜찮죠? 저번에 제가 이렇게 어디 갔는데 어디 갔는데 되게 멋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막 이렇게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를 쫙 전도를 쫙 하는데 막 전도를 해서 진짜 완전히 막 하나님은 뭐 사랑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전도를 하겠는데 이 남자가 좀 이렇게 약간 그런 비웃는 그런 표정 있잖아요 아우 진짜 낮에 두시 하니까 낮에 준다 남자가 전도하니까 나이도 좀 있어 그러니까 전도하니까 이 사람이 막 비웃었어 하이 이렇게 비웃었거든요 약간 안 듣고 막 이러더라고 근데 전도 딱 하고 나서 옆에 벤치 타고 딱 갔어요 멋지지? 막 아우 씨 뭐 할 일 드릴 게 없나 보다 이런 식으로 했잖아 약간 하이 하더니 갑자기 전도 딱 끝나고 벤치 타고 딱 갔어요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벤치를 물고 그죠? 뻥찌 얼굴이 쳐다보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은 거룩해서 네가 축복을 못 박았는 거야 이렇게 보여준 거야 그러고 갔어 이러고 쳐다보더라고 멋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해요? 거룩히 여긴 받았잖아요 그 다음 뭐예요? 그의 뜻이 뭐예요? 이루어졌잖아요 이런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 벤치를 주신 거 아니야? 그 얘기 그죠? 하나님의 이름이 내 인생에 거룩히 여긴 받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전도할 땐 특히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내 인생 안에서 영어로? 우리가 다 아는 전체사 뭐야? 인 마이 라이프 다시 기도 시작 하나님이 이 기도는 꼭 들어준댔어요 예수님이 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 명령하셨다는 건 주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우리가 떡을 달라면 뭘 주지 않아요? 돌을 주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했는데 구해야 돼서 내가 막 서울대 가려고 기도했어요? 내가 서울대 못 가고 내가 침신대에 왔어 그러면 침신대가 돌이야 떡이야 떡이야 떡 떡 그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게 떡이야 그죠? 내가 이 여자랑 사귀어달라고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 여자를 안 사귀어 이 여자를 만나게 했어 근데 이 여자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도 이 여자는 뭐예요? 돌이요 떡이요 떡이요 내가 뜻을 구했으니까 그냥 우리는 그 기도만 하면 돼 뜻을 구하면 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아멘? 그래서 첫 번째 나의 이름을 놓고 기도해라 두 번째 뭐야? 나의 뜻을 놓고 기도해라 네 뜻 필요 없다 네 뜻까지만 해봐 내 뜻이 좋아 했어요 on earth에요 on earth 근데 이건 안 써도 돼 그냥 as it is in heaven니까 이거 쓰지 말고 그냥 어떻게 바꿔면 돼? you will be done in my life 이러면 돼 그죠? you will be done in my life 변형을 시켜야 되니까 그럼 맨날 이것만 해 무슨 주문도 아니고 맨날 이거 애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맨날 기도하러 오면 this is how you should pray our father in heaven 하다가 할로우다는 생각 안 나 그러면 말 못하는 거예요 어떡하지? 그러니까 반대니까 애우면 안 돼요 말은 응용이니까 애우지 말고 아 여기서 핵심은 should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should 말씀에 1.1액을 더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적용하는 거지 그거 다른 얘기지 그죠? 그래서 이거대로 기도하지 왜 더해 이러면 안 돼 적용을 하는 거야 s는 우리가 아직 어려우니까 안 배웠으니까 나중에 나오니까 지금 안 할게 자 그 다음 거 가보자 아이고 편집해야 되는데 내 기술이 안 돼 자 그 다음 명령문이에요 명령문 재밌죠 명령문 give us 해볼까 give us give us give me give me give me give me 하고 원하는 거 집어넣는 거예요 해봐 give me 자 맨 처음에 뭐였지? should가 있었다 두 번째는 give me예요 이건 우리가 많이 하는 거 주소서 해봐 주소서 give me give me our daily bread give me today 아 이거 today는 생각도 돼요 give us our daily bread 이건 뭐지? 내가 오늘 만나지 만나 만나 만나가 뭐예요? what is this라는 뜻이지 아시죠? 만나가 what is this댔어 이게 뭐야 이런 뜻이야? 예수님이 권위를 갖고 막 가리키고 있어 귀신 쫓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what is this?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막 귀신 쫓이고 그러니까 예수님 막 막 설교하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what is this? 그랬어요 사람들은 뭐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지? 만나 라고 한 거야 근데 그 의미에는 뭐가 있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었던 거야 똑같은 말인데 동음 이어예요 예수님이 막 하니까 어떻게? 만나 이런 거예요 사람들 뭐라고 했어? 이게 뭐지? 라고 했는데 그 말에 무슨 뜻이 있다고? 양식 이란 뜻도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예수님이 권위를 갖고 이거 하니까 사람들이 what is this? 이런 거야 근데 그게 지들은 모르고 얘기한 거야 약간 말은 뭐지? 고백은 불법이나 내용은 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도 모르게 역사를 하신다는 거야 what is this? 하는데 그게 만나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항상 그게 있어야 돼 예수를 따라가면 뭐가 있어야 돼? what is this? 이게 있어야 돼 이게 뭔 일이래요? 이게 뭔 일이래요? 이해가 안 되네? 이런 얘기 있었네요 만나? 오케이 따라 합시다 what is this? 만나 만나 우리 만나야 만나를 가려는 거야 give us 만나 give us what is this? 이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내 인생에 뭐죠? 내 인생에서 내가 이해가 안 되는 상황들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다른 말로 하면 give us 뭐야? miracles입니다 give us miracles 오케이? 아까 뭐를 놓고 기도했어요 your will이잖아 그죠? we or will은 나의 will과 달라요 그래서 이게 뭐가 될까? 이게 진짜 많이 될 수 있어요 it can be money it can be power it can be girlfriend whatever right? but it should be surprise 그죠? 이렇게 해도 돼요 해봐 give us give us miracles 해봐 give us 뭐야 surprises 해볼까? give us miracles give us surprises 하나님 나 좀 깜짝 놀라게 해주세요 할 수 있죠? 해봐 give us surprises 해도 되고 요건 요렇게 our daily book은 요렇게 바꿔도 돼요 something to eat 됐지? 좋지? something to eat 됐죠? 어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 사람이면 어떻게 돼? someone 만날 사람 주세요 뭐 영어로 someone to meet 요렇게 말해도 돼요? 해봐 something to eat someone to meet someone to meet 음 자 요렇게 말해도 돼 자 요거는 뭘로 바꾼다? 그냥 miracles 아 죄송합니다 daily bread은 뭐야? mira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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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n forgive us our debts 그죠? 이건 forgive me로 바꿔요 forgive me 그죠? forgive me so that as we have 요거 as은 안 할게요 안 할게요 그 다음에 또 동사 뭐 있지? 자 동사가 지금 세 가지로 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요? 주세요 하란 얘기야 두번째 뭐요? 마음을 하나님 내 마음이 어떻게 되지 않게 해달라? 마음이 강팍하지 않게 하세요 자 요렇게 바꿉시다 요거 마이 하트 자 부드러운 용어는 뭐죠? 부드러운 무슨 아이스크림? soft 아이스크림 마이 하트 하나님 내 마음이 강팍해서는 안됩니다 용어는 뭐야? 마이 하트 마이 하트 슛 비 뭐야? soft 됐지? 마이 하트 슛 비 소프트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슈드를 말할 때 아니면 영어권 사람들은 슈드를 말할 때 하개하소서라는 뜻이 있다는 거 알면 돼요 그럼 되게 편해요 근데 우리는 다 뭐로 번역했니? 해야 한다 라고 번역했어요 몰라서 마이 하트 해봐 마이 하트 슛 비 소프트 그게 포기브 아웃스야 하나님이 우리를 극율하게 대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마음이 딱딱해져요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 마이 하트 슛 비 소프트야 그래서 이걸 뭐로 바꿔요? 포기브 미 이렇게 해요 포기브 미 이 용서는 막 하나님 막 때리고 이런 게 아니야 그냥 마음을 부드럽게 하다는 얘기예요 요거를 다른 말로 바꾸면 요렇게 바꿀 수 있겠습니다 자 소프트가 부드러운 이랬잖아요 동사를 형용사로 동사를 바꾸는 법 이거야 이엔 붙이면 돼 이엔 자 봐 소프트잖아 여기다 뭘 붙으면 뭐가 플러스 되면 동사가 된다? 이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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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여 그러면 소프트니지 사프트니 해봐 사프트니 사프트니 써줄게 사프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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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써야 됐구나 사프트니 사프트니 이거야 해봐 사프트니 사프트니 소프트트니 아니야 사프트니 해봐 사프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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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 하트 사프트 마이 하트 사프트 마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Give Us Give me give me give me 그다음 뭐야 사프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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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막 기미 기미 하는 게 bol아야 뭐라 하죠? 기복신앙이라는 얘기 들었잖아요. 근데 긴미긴미하라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따라합시다. 축복과 예수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축복과 예수를 분리해서 예수는 없고 축복과는 있는게 기복신앙이에요.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축복과 예수는 분리될 수 없어요. 근데 뭐가 먼저 가면? 예수님이 먼저 가면 축복은 따라온다. 축복을 놓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뭐예요? 요 네임하고 요 윌이 먼저 가는 거예요. 다른 건 기도할 필요 없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긴미긴미긴미 왜? 하나님의 홀리리스가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 받으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어떤 나타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긴미긴미 그거 달라는 거야. 그 다음에 뭐냐면 그래도 내 마음이 막 하나님 막 축복해줘도 내 마음이 딱딱해지면 어때요? 누릴 수 있어 없어요? 못 누리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 딱딱해지지 말게 해달라고 그래서 열한기에는 축복받은 모든 왕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역겨져 했잖아. 그래서 그렇게 안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중요한 두 가지 있어요. 리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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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드미 인투 템프테이션인데 이렇게 안 쓰고 리드미 주로 이렇게 써요. 리드미 투 동사 목적어. 이렇게 써. 리드미 투 동사 목적어. 자 하나에 오자. 리드미. 리드 동의어는 가이드야. 가이드도 돼. 가이미. 리드미 투 가이미 투. 시작. 리드미 투 가이미 투. 자 하나님 나 예배하게 인도해 주세요. 뭐예요? 리드미 투 월십. 기도하게 인도해 주세요. 뭐예요? 리드미 투 프레이. 자 애워요. 리드미 투. 리드미 투 가이미 투. 기미. 리드미 투 가이미 투. soft my heart. 오케이. 리드미 투 가이미 투. 시작. 리드미 투 가이미 투. 한 번 해야 돼. 리드미. 자 이거 이거 아니야. 이렇게 발음하면 안 돼요. 이거는 병뚜껑이야. 뚜껑. 주전자 뚜껑이에요. 이거는 해봐. 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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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야 돼. 리드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발음해야 돼요. 레이드. 레이드. 해봐. 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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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드미 아니야. 이것도 곤란해. 이거 딥이죠. 이거 딥. 이건 딥이고. 이건 뭐야? 이건 데이비야. 데이브. 해봐. 데이브. 데이브. 이거는 찍어먹다. 딥. 딥. 딥 딥 딥이딥 딥 딥 딥이야. 이건 데이비야. 해봐. 데이브. 데이브. 자 이거는 떠나다. 리브고. 떠나다. 떠나다. 많이 썼어. 이건 떠나다. 그러니까. 레이브. 레이브. 이거는. 리브. 리브이야. 이거 떠나다야. 그래서 I live.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너를 떠날 거야. 이런 뜻이고. I live in 하면 이게 소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라고? 레이브. 그래서 뭐야? 레이드야. 레이드. 레이드 해봐. 레이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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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 into temptation. 어디로 하지 말라 했다? 템테이션 안에 들어가지 말게 나를 인도해 주세였어요. 이걸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레이드미. 자 하나님 나 죄 안 짓게 해주세요. 뭐예요? 레이드미. 낫. 투. 신. 이렇게 하면 돼요. 좀 어렵게 말하면 아까 단 하나 나왔네. 커밋. 신. 이렇게 하면 돼요. 해볼까? 레이드미. 나 투. 자 안 하게 하소서는 뭐예요? 나 투. 하게 하소서는? 리드미 투. 해볼까? 시작. 리미나 투. 리미 투. 자 이거 이렇게 표현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어떻게 해야 돼? 그냥 편하게? I should. 이렇게 써도 돼. I should not sin. 해 똑같은 거야. 그죠? 맞죠? 똑같죠? 나 죄 안 짓게 하소서 영어로 뭐라고? I should not sin. 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너무 학교에서 배운 영어가 너무 이렇게 고정적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고정적이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쓰면 됩니다. 이게 미국사람 머리에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두번째. 딜리버스. 자 딜리버 A 프롬이야. 쓸까? 딜리버 A 프롬. 딜리버 A 프롬 B. 시작. 딜리버 A 프롬 B. 해봐. 딜리버 미. 딜리버 미. 딜리버 미. 딜리버 미. 딜리버 미. 이렇게 씁니다. 딜리버 미. 딜리버 미. 딜리버 미. 딜리버 미. 딜리버 미. 자 딜리버의 동의어 다 쓰면 되겠지. 다 동사를 했다. 다 똑같아. 딜리버 배달하다는 뜻 아니에요. 배달하다는 뜻 아니에요. 딜리버. 이렇게 돼. 그 다음에 이렇게 써도 돼요. 캐리 미. 캐리가 업고 가다야. 업고 가다. 하나님 나 지금 힘들 때는 어떻게 말해야 돼? 이렇게 말해야 돼. Father, carry me. carry from. carry me. 그 다음에 from 대신 더 극단적으로 쓰려면 이렇게 쓰면 돼요. 갑자기 가 있어요. 아우러브야. 아우러브. 아우러브. 자 갑자기 들어가면 뭐 써? 인투예요. 갑자기 남은 뭐 써요? 아우러브 써요. save me 아우러브. 아우러브예요. 자 반복되는 죄예요. 반복되는 죄. 반복되는 죄. repeated sins. 이렇게 씁니다. 반복되는 죄에서 나를 구하소서. 딜리버 미. 자 두 개 외우자. 딜리버 미. 딜리버 미. 딜리버 미. 딜리버 미. 딜리버 미. 아 딜리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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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늘 배운 이 표현들이 앞으로 배울 표현 중에서 가장 어려운 걸 배운 거예요. 이건 되게 어려운 기도예요. 되게. 그리고 이제 앞으로 배우는 건 이것보다 더 쉬운 기도를 배울 겁니다. 오늘이 더 쉬워요. 가면 갈수록. 오늘 되게 어렵다고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오늘보다 훨씬 쉬워요. lead us not into temptation. lead me not to. 시작. lead me to. lead me to. lead me not to. 그렇지. 잘했어. 자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이제? 그냥 이렇게 가면 어떡해요? 그냥 이렇게 가면 돼야 하는데? 그냥 이렇게 가면 내가 속아. 왜? 공부한 줄 알거든. 완전히 애우가야 돼. 자 그래서 마지막 리뷰 포인트를 해서 여러분이 잘 들었나 안 들었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갈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였어요. 자 기다려. 기다려. 하지마.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 둘. 셋. our father in heaven. 됐어. 자 이렇게. heaven. 이렇게 됐어. 이렇게 가끔 쓰는 분들도 있어요. our father in the sky. 하나님은 거기 없어. 하나님은 여기 안 계셔. 하나님 우주에 덩그러니 혼자 이렇게 계시지 않아요? our father in heaven이고요. 두 번째. 두 번째. 당신의 이름은 거룩해야만 합니다. 가 있었어. 그쵸?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소서. 내 인생 안에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소서를 쉽게 어떻게 표현했냐면 당신의 이름이 내 인생 안에서 거룩힌 바드옵소서라는 청유문을 되게 쉽게 조동산은 뭐 쓴다고 그랬어요? should. 아이고 잘했어요. 아이고 잘했어요. 그쵸? 아이고 잘했어요. should.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당신의 이름이 내 인생에서 거룩힌 다드옵소서. 영어는 뭐죠? your name should be holy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쵸? should가 있었고. 그래서 should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다? 기원을 완성할 수 있다라는 걸 같이 배웠습니다. 많이 쓸 수 있죠. 완벽하게 대야만 합니다. 그럼 뭐예요? your name should be perfect. 아름다워야만 합니다. your name should be beautiful. 그리고 저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세 가지가 있었죠. 자, 대야되는 건 두 가지였어요. your name하고 뭐 있었어요? your will이 있었어요. there are two things that you gotta remember when you pray. the first is your name and the second is what? your will. okay? so that's the central theme that you gotta pray. 갑자기 어려워졌지? 영어로 얘기하니까 두 가지 central theme이 있어 뭐다? 첫 번째? your name. 두 번째 뭐야? your will. 이건 항상 생각하고 기도해야 돼요. 대부분 뭘 놓고 기도해? 환경. 환경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아니야? 두 가지 뭐라? your name and your will이에요. okay? your name and your will. 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 무조건 응답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연습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이 세 가지로 다시 얘기했어요. 세 가지로. 그렇죠? 세 가지. 첫 번째 뭐였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가 뭐죠? 마음을 부드럽게 하게 하여서. soften my heart. 그렇죠? 첫 번째 뭐였죠? give me your will. 난 당신에게 나에게 기를 주소. 이건 너무 잘해. 왜? 명사는 특성화됐거든. 이게 우리가 하는 기도야. 나에게 차를 주소서. give me your God. 나에게 빵을 주소서. give me. 너무 잘해. 그러다 갑자기 나의 마음을 하나님, 나의 마음을 정결케 하소. 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하나님 부드럽게 만들어 주소. 거기서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를 외워야 돼요. 두 번째 뭐라? soft my heart.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항상 은혜로 촉촉하게 젖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을 촉촉하게 젖어 주소. 이것도 그거예요. soft my heart. 만들지 마. make my heart wet. 아니야. 마음에 관한다는 건 이 단어 쓰면 돼요. 하나님 나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소서. 촉촉이 적게 하소서. 다 이거야. 그냥 soft my heart 하면 다 끝나요. 쓰지 마 그냥. soft my heart. 아니면 이걸 이렇게 써도 돼. 따라할까? make my heart. my heart. soft. soft도 있고 알죠? 그 에비스 프레스리 노래. love me tender, love me sweet 할 때 내 마음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달콤한 마음 만드세요. 이거 뭐예요? sweet. 그 다음에 내 마음이 당신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부드럽게 하소서요. tender. 따라하자. make my heart. soft and sweet and tender. 자 에비스 프레스리 외울게. 뭐라고? love me. 뭐지? tender? 아닌데? 아, 이틀 몰라. love me. 아, 까먹었다. 아까 불렀던 그 노래. 그래서 tender하고 soft 수 있을 수 있어. soft and sweet은 쓰면 make my heart이에요. 말하자. make my heart 형용사. make my heart 형용사. 하나님 내 마음을 아름답게 하소서요. 이거 뭐예요? make my heart beautiful. 거룩하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정결케 하소서. 영어로 뭐예요? make my heart pure, soft, beautiful, wonderful이에요. 그 다음에 인도하소서가 뭐였어요? 인도하소서. 뭐뭐 하도록 인도하소서? leave me to. 하지 않게 인도하소서는 leave me not to. 오케이. 그 다음에 구하소서 있죠? 구하소서 뭐였지? 세 개. deliver me from, save me from, rescue me from. 다시 읽을게. 뭐라고? 그래서 오늘 야 너도 영어로 기도할 수 있어. 31강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가 영어로 기도하는 그날까지 저희 기독정병원과 함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